오늘 뭐 공개하겠지? 오늘 뭐 공개하겠지? 아마도. Maybe. 왜 3일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요. Hopefully. Knock on wood. Just want to let it out. 너무 힘들어. 맞아. 내 정체성을 숨기. 존재. 존재를 숨기기 너무 힘들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냥 완전 빰. Everything. My favorite color is yellow. 맞아요. 내 차 색깔도 노란색이야. 아 진짜? 특이하다. 노란색으로 랩핑했어. I put a yellow wrap on my car. 어. 와. Looks nice. It's yellow. Because my favorite color is yellow. So I'm good. And my age is... 그래도 제일 어려워. 그래도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워. 아유 기분 좋아. 나 그거 하나 해줄 수 있어? 소원 있어.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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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공개가 되나. 너라고 할 수 있어? 진짜로.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반말을 할 수 있는데. 반말을 할 수 있는데. 형한테 너라고 해서는 잘 못 할 것 같아. 진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막. 형 오빠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진짜? 어. 오빠라는 소리 좋아하지 않아? 반말을 할 수 있어. 남자들 오빠 그러면 좋아하지 않아? 아니. 그거 다 오빠인데. 제일 많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본인이. 나는 반말은 할 수 있는데. 형한테 형이라고 하고. 그렇게 많아. 강요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너가 그렇게 하면 난 되게 어플 수 있는 거 같아. 나이 아는데 너 이러라고? 탐이야? 타타타타타타타미야. 이건 뭐냐? 모두에게다가 문자인 거 같아요. 공진. 오늘은 한국식으로. 언니, 오빠의 형 누나 동생이. 생기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의 나이를 공개해 주세요. 오늘 지수가 생각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위로 두 살, 아래 두 살 얘기를 했던 애였고. 제가 나이 많아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자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음 나이 많은 거 확실해. 나 이거. 분명히 40대 넘었다. 맞지, 안 맞아. 이거 40대 넘어, 확실해. 나이 예상이 안 되는데. 나도.